오늘의 동화 쥐똥 물똥 이야기 경기도 안성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스님인 종해는 예전부터 이씨라는 친구와 아주 친했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 이씨가 안성 군수로 오게 되었지요. 친구가 군수로 왔으니 이제부터는 나도 귀 좀 펴고 살겠구먼. 종해 스님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아주 좋아했지요. 친구 이씨가 일을 시작하는 첫날 종해 스님은 군수가 일하는 곳인 동원뜰로 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일부러 못 본 척했지요. 종해 스님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제깟 놈이 겨우 군수인 주제에 교만하게 굴어 절에 돌아온 뒤에도 종해 스님은 이 군수의 행동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이 군수 오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종해 스님의 분한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을 때였습니다. 마침 감사가 안성의 시차를 논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호 이제 때가 찾아왔도다. 종해 스님은 빛깔이 흰 쥐똥을 한 대쯤 주워 빻기 시작했습니다. 분가루처럼 희고 곱게 말입니다. 종해 스님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쥐똥을 다 빻았어요. 종해 스님은 빻은 쥐똥을 흰 종이로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겉에 글을 썼지요. 다행히 산중에서 신선들의 매죽가루를 얻어보내니 맛이나 보소서. 종해 스님은 씨익 웃은 뒤 쥐똥 가루를 이 군수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옛 친구가 좋긴 좋군. 이 군수는 종해 스님이 보낸 가루를 진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시차를 나온 감사에게 갖다 바쳤지요. 어허 이렇게 귀한 것을. 입에 쩍 벌어진 감사는 곱게 빠진 흰 가루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감사는 이내 얼굴을 찌푸리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벗어발로 후다닥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감사는 계속 토악질을 했습니다. 맛이 어찌나 고약했던지 감사는 눈물과 콧물까지 흘리며 토악질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종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에는 이 군수가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았습니다. 이 군수는 크게 망신을 당했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설사병으로 고생을 하던 이 군수가 성룡사로 사람을 보내어 종해 스님을 불렀습니다. 병이 나니까 비로소 옛 친구가 생각나는 모양이지. 종해 스님은 겉으로는 투덜거리며 불평했지만 한다름에 친구에게 달려갔지요. 이 군수는 혼자 어두운 방에 누워 끈끈 앓고 있었습니다. 종해 스님이 찾아오자 이 군수는 앉으라고 권한 다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 궁둥이에 커다란 종기가 났지 뭔가.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슬쩍 종해 스님의 표정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어쩌다 거기에. 종해 스님은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군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탁했지요. 여보게 우리는 오랜 친구가 아닌가. 자네가 제발 종기가 어떤지 살펴보아 주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민망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네. 이 군수는 바지를 얼른 내리고 엎드렸습니다. 어디에 종기가 났다는 말인가. 종해 스님은 이 군수의 벌거벗은 궁둥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눈이 침침했기 때문에 어둑어둑한 방에서는 종기가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군수의 궁둥이에 얼굴을 더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다. 어디 맛 좀 봐라. 이 군수는 친구를 골려줄 생각에 자꾸 웃음이 나는 것을 참았습니다. 이 군수가 마침내 참고 참았던 설사를 있는 힘껏 내리 쏘았어요. 그 줄기가 어찌나 강하고 세차던지 종해 스님은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머리와 얼굴에 온통 똥물을 뒤집어쓰고 말았습니다. 종해 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 소매로 얼굴에 묻은 똥물을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답을 받지 않는 덕은 없다더니 옛말이 하나도 그른 게 없어 내가 쥐똥으로 덕을 베풀었더니 자네가 물똥으로 갚는구만 말을 마친 종해 스님이 먼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이 군수도 소리를 죽여 크크 웃었지요. 두 사람은 곧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을 말린 충신 진평왕은 사냥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랏일에 힘쓰기보다는 사냥을 다니는 것이 일이었어요. 진평왕은 사냥을 가지 않는 날은 궁전으로 사냥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사냥꾼들에게 사냥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김호직이라는 신아는 왕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나란일은 뒷전이고 사냥에만 빠져 지내시니 정말 큰일이구나. 김호직은 이찬 벼슬에 있었는데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신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왕에게 이렇게 가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사냥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란일을 돌보셔야지요. 그러나 진평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냥꾼들과 어울려 산으로 들러 헤매 다닐 뿐이었지요. 아, 전하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김호직은 날마다 근심에 젖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들어 몸저 눕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김호직은 새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지만 전하의 마음을 바르게 돌려드리지 못해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죽으면 단석산 아래 박내리에서 송선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나를 묻어다오. 아버지, 그곳은 전하께서 사냥을 다니시는 길목 아닙니까? 그렇다. 나를 반드시 그곳에 묻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김호직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평왕이 사냥을 다니는 길목 지금의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고개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진평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사냥을 가야겠다. 떠날 제비를 하여라. 신하들이 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진평왕은 말 위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신하들과 사냥꾼들을 거느리고 단석산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박내리 북쪽 골짜기를 지나 송선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가지 마시옵소서 진평왕은 깜짝 놀라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가지 말라고 이 소리를 들은 것은 진평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평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같이 들었지요. 진평왕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이상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 전하 그 소리는 저 무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한 사냥꾼이 이렇게 말하며 길가에 있는 무덤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아한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무덤이로구나. 저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 진평왕이 묻자 한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이찬 김오직의 무덤입니다. 김오직? 그가 죽었단 말이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전하 김오직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전하께서 사냥을 다니시는 길목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곳에 김오직의 무덤이 있었구나. 진평왕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대는 진정 나의 충성된 신하구려 죽어서도 그 뜻을 꺾지 않고 내게 간언을 하다니 진평왕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대의 충성된 마음과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소. 죽어서까지 사냥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내가 어찌 사냥을 할 수 있겠소.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사냥을 가지 않으리다. 진평왕은 단석산 아래에서 발길을 돌려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뒤로 진평왕은 두 번 다시 사냥을 가지 않고 나란일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충신 기무직의 무덤이 있는 고개는 기무직이 죽어서도 진평왕의 사냥을 말렸다고 하여 말림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구렁이가 된 누렁이 옛날 경기도 안성 땅에 개를 기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개는 털빛이 누런 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누렁이라고 불렀지요. 누렁이는 이웃마을로 시집간 딸네 집에서 얻어온 개였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기르기 시작하여 벌써 몇 년이 흘렀지요. 이 집에는 부모님 내외와 아들 부부가 함께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가 내어주는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지으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손수 밥을 퍴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시아버지 밥을 퍴습니다. 언제나 밥그릇 가득 밥을 퍼 담았지요. 그 다음에는 아들 밥을 퍴습니다. 아들 밥 역시 그릇에 수북하게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푸는 것은 시어머니 자신의 밥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퍴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며느리 밥은 마지막으로 퍴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는 것은 언제나 누른 밥이었어요. 며느리 밥 전에 푸는 것은 누령이 밥입니다. 누령이 밥은 누른 밥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밥그릇을 부뜸하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누령이를 줘라. 며느리는 그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구나. 시어머니도 너무하시지 개에게는 좋은 밥을 주시고 내게는 누른 밥만 주시다니. 며느리는 밥을 받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 내가 잘 먹어야 기운을 차려 집안 살림을 잘하지. 그래서 며느리는 그날부터 누령이에게 주라는 밥을 자기가 먹어 치웠습니다. 누른 밥 한 그릇 가지고는 양에 차지 않아 늘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밥을 굶기자 누령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누렁이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누렁이가 형편없이 말랐구나. 누렁이에게 밥은 주고 있니?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이 퍼주시는 밥을 꼬박꼬박 주고 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그거 이상하네. 밥을 꼬박꼬박 주는데 왜 누렁이가 바싹바싹 말라가지? 며느리는 그 후로도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누렁이를 굶겼어요. 시어머니는 보다 못해 자기 밥을 조금 남겨 일부러 콧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예야 이 밥에 콧물이 떨어졌으니 누렁이나 주렴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콧물이 떨어진 밥을 누렁이에게 주지 않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가 틀림없이 개밥을 퍼서 부뜸하게 올려놓는데 며느리가 누렁이를 구박하느라 밥을 주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듣지 않으니 당신이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내주그려 그래야 며느리가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알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굶주리는 누렁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못된 여자네 시어머니 말씀을 어기고 나를 계속 굶겨? 누렁이는 밥을 굶기는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꼬중을 했어요. 너는 왜 그리 인정이 없니?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러다 너 죄 받는다? 또다시 누렁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맡고서야 누렁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심술이 났는지 멀쩡한 그릇을 놔두고 깨진 사기 그릇에 밥을 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누렁이는 자꾸만 혓바닥을 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를 머금으며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불쌍해라. 아가 그러면 못 쓴다. 나중에 벌 받는다. 너는 누렁이가 가엾지도 않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깨진 사기 그릇에 밥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배인 혓바닥이 쓰리고 아파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렁이는 굶어 죽고 말았어요. 천하의 못된 여자야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누렁이는 굶어 죽는 그 순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꿈에 누렁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일 원수를 갚으러 갈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어 할머니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니 피하십시오. 잠에서 깬 시어머니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누렁이가 며느리에게 안갚음을 하러 온다고? 그렇다면 큰일이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나케 집으로 달려와서 며느리를 부엌에 있는 독 속에 숨겼어요. 얼마 뒤 구렁이가 집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구렁이는 며느리를 찾아 안방 건너방을 돌아다니다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엉이는 독 주위를 한동안 빙빙 돌더니 독을 침침 감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렁이는 감은 것을 스르르 풀더니 시어머니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구렁이는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토해냈어요. 구렁이가 나간 뒤에 살펴보니 커다란 금덩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독 속에 있는 며느리를 꺼내려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며느리가 다독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구렁이는 부엌에서 나와 안성씨 보계면 이전리의 고개를 스르르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이 고개는 구렁이가 넘어간 고개라고 해서 구렁 고개라고 불리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학대하면 안갚음을 당한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나무꾼 옛날 옛날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이 어깨를 들썩들썩 흔들며 노래를 흥얼거릴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울고 있는 거지? 나무꾼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머리카락도 하늘을 향해 쭈뼛 쭈뼛 서는 것만 같았지요. 울음소리가 궁금해진 나무꾼은 슬금슬금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지 뭐예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나무꾼은 호랑이가 가여웠습니다. 숲속의 왕인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니까요. 불쌍이라 저걸 어쩌지? 나무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구덩이 근처에 누가 와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나무꾼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무꾼은 덜컥 겁이 났지요. 호랑이는 나무꾼과 눈이 마주치자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나무꾼 아저씨 이곳에서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나무꾼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랑이가 너무 안됐어. 구해주는 게 옳아. 아니야. 그랬다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그래 그냥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아무래도 나는 힘이 달려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이 오면 부탁해보세요. 그러자 호랑이는 싹싹 빌며 매달렸습니다. 두 눈에서 또르르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이고 나무꾼님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저를 구해주신다면 크고 넓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 시작한 나무꾼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나무꾼은 땅 위에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 구해주면 다른 마음은 먹지 않을 거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오.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이 불쌍한 몸을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 나무꾼은 호랑이와 한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굵고 튼튼한 밧줄을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냈지요. 호랑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고는 고마워하던 표정을 싹 없앤 채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것은 고맙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 미안하지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 순간 호랑이의 두 눈에서 사나운 불길이 일었습니다. 나무꾼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고 떨었지요. 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호랑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배음망덕한 일이 있나?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도와주었더니 자기 은인을 잡아먹겠다고? 나무꾼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말은 들었소.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잡아먹겠다는 배음망덕한 호랑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구려. 나무꾼은 무척이나 화가 난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호랑이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자기가 떨고 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물론 괘씸하기도 했고요. 위보시오 호랑이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조금 전에 나하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요? 숲속의 왕이 그래도 되는 거요? 나무꾼이 계속 쏘아붙이자 호랑이는 잠시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물론 제정신이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더운 밥과 찬밥을 가릴 형편이 아니지. 그런 마당에 내가 사람과 한 약속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나저나 이거 큰일 났군. 나무꾼은 잘못하다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우리 재판을 합시다. 재판에서 내가 진다면 나는 당신의 밥이 되어도 좋소. 호랑이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렇게 하자. 나무꾼과 호랑이는 함께 재판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디 사람들과 친한 재판관을 만나야 할 텐데. 나무꾼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 때 나무꾼과 호랑이는 힘차게 뻗어 올라간 아름드리 소나무를 만났어요. 나무꾼은 사람과 친한 소나무가 아주 반가웠지요. 그래서 소나무에게 재판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호랑이가 아주 간절한 눈빛을 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나무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호랑이는 소나무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제가 나무꾼에게 신세를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꼬르륵 꼬르륵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소나무님 불쌍한 저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나무꾼밖에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굶어 죽어야 합니까? 호랑이는 또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나무꾼이 말을 받았지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구애만 주면 평생도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분명히 내게 말하지 않았소? 소나무님 호랑이는 은혜를 갚겠다고 저와 굳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무꾼은 소나무가 당연히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소나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호랑이님은 나무꾼을 잡아먹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나무는 화가 잔뜩 난 말투로 하던 말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하지요. 사람들 때문에 깊은 산속에 사는 우리 나무들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럼 그럼 호랑이가 소나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다가 집을 짓고 불을 떼고 그러지요. 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도 마구 벗겨 가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니 잡아먹어도 좋습니다. 소나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침을 꿀꺽 삼킨 호랑이가 나무 끈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나무 끈은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말했지요. 호랑이님 소나무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오. 그러니 재판을 한 번 더 받아 봅시다. 재판에서 이기자 호랑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부렸지요.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저 바위에게 재판을 부탁해보자. 나무 끈은 좋다고 했습니다. 바위 역시 사람들과 자주 만나 친한 편이니까요. 나무 끈과 호랑이는 근처에 있는 바위에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재판을 부탁했어요. 바위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나무 끈과 호랑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뒤 바위가 말했어요. 둘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 나는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소. 그런데 나는 평소에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오. 나무 끈의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호랑이가 희죽 웃는 사이 바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산에서 조용히 사는 우리들을 못살게 하고 있소. 우리들의 몸을 자르고 또 긁어내서 비석을 만들거나 담을 쌌는데 쓴단 말이오. 자기들 생각만 하고 우리 바위는 눈꽃만큼도 아끼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니 나무꾼을 잡아먹는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라고 보오. 나무꾼이 끄덕끄덕 고개짓을 했어요. 바위의 말을 듣고 바위가 큰 소리를 낼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러다간 정말 죽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호랑이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나무꾼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 이제 그만 죽을 각오를 하시지. 그때 찬바람이 나무꾼의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하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호랑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좋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난 더 이상 배가 고픈 걸 참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여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여우를 불러 세웠지요. 예, 여우야. 깜짝 놀란 여우가 기겁을 하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나무꾼이 공손히 말했어요. 여우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를 그냥 여우라고 부르지 않고 여우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여우는 나무꾼이 자기를 여우님이라고 불러주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무꾼님 왜 그러시는지요? 여우가 두 눈을 깜빡거리며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여우에게 그동안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려주었어요. 호랑이님 이 나무꾼님의 말이 맞습니까? 여우가 호랑이에게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거들먹거리며 대답했지요. 그렇다. 내가 지금 당장 나무꾼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자 여우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잘하셨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호랑이님이 떨어졌던 그 구덩이로 다시 가보아야 겠습니다. 여우의 의견에 나무꾼과 호랑이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은 함께 그 구덩이로 발길을 옮겼지요. 조금 뒤 구덩이 근처를 꼼꼼히 돌아본 여우가 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하는 수 없네요. 호랑이님이 처음에 있었던 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대로 보여달라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 호랑이가 우찔거리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목청을 높여 이야기했어요. 잘 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 나무꾼이 와서 호랑이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여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다음은 나무꾼님께 묻겠습니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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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무꾼이 억울한 표정을 드러내며 대답했지요. 자기를 살려주면 내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어요. 호랑이 호랑이 나무꾼님의 말이 맞습니까? 여우가 묻자 구덩이 속의 호랑이는 머뭇머뭇 했습니다. 나무꾼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 사실 여우는 처음부터 호랑이를 혼내주고 싶었어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나무꾼을 잡아먹 했다니요. 여우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한 호랑이가 얄미웠지요. 자 그럼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호랑이님은 구덩이 속에 그냥 계시고 나무꾼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 여우가 빙긋 웃었습니다. 나무꾼도 활짝 웃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놈들아 나를 살려놓아라 나를 당장 여기서 꺼내란 말이다. 호랑이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여우와 함께 그곳을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파리잡다가 넘어진 구두쇠 조선시대 영조임금 때 충청도 충주 땅에 유명한 구두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록인데 별명이 자린곱 이었어요. 절인곱이처럼 짜다고 해서 절인곱이라고 불리다가 그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린곱이로 바뀐 것입니다. 자린곱이에게는 시집 보낼 나이가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춘천 땅에서 토목공이라는 사람이 자린곱이를 찾아왔습니다. 토목공이 역시 구두쇠 노릇을 하여 춘천에서 첫째 가는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장가 보낼 나이가 된 아들이 있었는데 자린곱이에게 사돈을 맺자고 청했습니다. 자린곱이도 마침 딸의 신랑감을 찾던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뜻이 맞아 그 자리에서 아들과 딸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혼인식을 올렸어요. 몇 달이 지난 뒤 충주에 사는 자린곱이는 시집간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군. 한번 다녀와야 이렇게 마음먹은 자린곱이는 나를 잡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충주에서 춘천까지 머나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린곱이는 집을 떠난 지 며칠 만에 사돈집에 도착했어요. 토목공이는 자린곱이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구두세 입고 보니 물건 아껴 쓰는 이야기가 큰 화제였지요. 토목공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더울 때는 부채가 제일이지요. 사돈 제가 부채 하나를 가지고 몇 년을 쓰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쓰시는데요? 10년은 씁니다. 10년이라 특별한 사용법이라도 있습니까? 있지요. 저는 부채를 활짝 펴서 붙이지 않습니다. 반쯤 펴서 붙이지요. 그렇게 쓰다가 다르면 나머지 반쪽을 펴서 붙인답니다. 이렇게 아꼈으니 제가 평생 산 부채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말을 마친 토목공이는 뻑이듯이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자 자린고비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돈 낭비가 심하십니다. 한평생 살면서 부채를 여러 개나 쓰시다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라구요? 토목공이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시길래 그런 일이 알려드리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채를 활짝 펴서 들고 그 앞에서 좌우로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바람이 일어나지요. 이 방법을 쓰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부채가 닳지 않아 좋지요. 그리고 머리를 흔드니 목운동을 해서 좋구요. 꽉 먹고 알먹기 아닙니까? 토목공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린고비는 수저를 들기 전에 밥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반 조기가 눈에 띄었지요. 자린고비는 갑자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따라 이를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자린고비가 이렇게 말하자 토목공이는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자린고비는 금세 얼굴빛이 변해 있었어요. 토목공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밥상을 받아보니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이 밥상은 제 딸아이가 차린 밥상 아닙니까? 그런데 비싼 자반조기라니요. 이런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살림이 거덜날 것입니다. 며느라기가 사돈어른 오셨다고 모처럼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비싼 자반조기를 자린고비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때 토목공이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그럼 생선요리는 일체 드시지 않습니까? 웬걸요? 저도 사람인데 어째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자반조기를 저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드십니까? 저는 한 마리를 한 끼에 먹어 치우지 않습니다. 아예 자반조기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끼니 때마다 그 밑에서 식사를 하지요. 밥 한 숟갈 떠서 조기 한 번 쳐다보고 아유 짜 하면 밥이 절로 넘어가지요. 이 얼마나 기막힌 방법입니까? 토목공이는 자린고비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사돈에게 한참 더 배워야겠다. 그 뒤 토목공이는 자린고비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 더 지독한 구두새가 되었답니다. 자린고비에게는 진고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고비는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진고비가 자린고비를 찾아와 물었어요. 나도 자네처럼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 부자되는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주게. 자린고비가 말했습니다. 부자되는 비결을 알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게. 내가 가르쳐주지. 자린고비는 진고비를 어느 산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수지가 있는데 물가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자린고비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겠나? 진고비는 소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년 부근 나무라서 그런지 꽤나 높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준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고비는 어릴 때 실력을 발휘하여 소나무 꼭대기까지 다람쥐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됐나? 진고비는 나무 위에 걸터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때 자린고비가 입을 열었어요. 물가로 뻗어있는 나뭇가지 보이지 그쪽으로 기어가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게 진고비는 자린고비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리라고? 거천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네. 이 일이 부자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진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린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하고 있어?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라니까. 자린고비의 재촉에 진고비는 할 수 없이 나뭇가지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진고비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수지 물이 보였어요. 그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껴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그때 자린고비가 밑에서 외쳤습니다. 한 손을 놓아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잡지 말고 한 손으로 잡으란 말이야. 진고비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자 자린고비가 또 외쳤습니다. 그 손도 놓아버려 진고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다 놓으면 떨어져 죽잖아. 부자되는 비결을 알려준다더니 나를 죽일 생각이었군 그래. 못된 친구 같으니 진고비는 씩씩거리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자린고비는 미소를 먹으며 말했지요. 내가 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라 했는지 그 뜻을 모르겠나. 자네한테 돈이 들어오면 나뭇가지 잡듯이 꽉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걸세. 그래야 돈을 모으지. 이 돈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런 각오로 살아간다면 자네는 들림없이 부자가 될 걸세. 진고비는 그제야 부자되는 비결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 뒤부터는 돈이 들어오면 손에 쥐고 놓지 않아 자린고비 못지않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가을날 자린고비는 아내와 함께 밭에서 콩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리고는 장을 담그려고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였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메주 위에 앉았습니다. 자린고비는 파리를 노려보았어요. 저놈의 파리 녀석이 자린고비는 파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파리를 붙잡아 발에 묻은 메주를 빨아먹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린고비를 잽싸게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자린고비는 젖먹던 힘을 다해 파리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습니다. 잔뜩 약이 오른 자린고비는 악작같이 파리를 쫓아갔습니다. 메주 도둑 잡아라 이렇게 소리치며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충주에서 용인까지 따라갔어요. 쫓고 쫓기는 대단한 추격전이었습니다. 자린고비는 용인 삼거리에서 구성면 중리 사이에 있는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충주에서 용인까지는 수백리 길이었어요. 자린고비에게 쫓겨 쉬지 않고 날아온 파리도 무척 지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날개를 접고 고개마루에 내려 앉았어요. 자린고비는 그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놈이 드디어 나한테 잡혔구나. 자린고비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파리를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렸어요. 자린고비는 소리치며 길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또다시 파리를 놓친 것이지요. 자린고비는 파리를 잡으려고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매주 밟듯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파리가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린고비는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 이 고개는 자린고비가 매주를 만들다가 파리를 쫓아 넘었던 고개 파리를 잡으려고 매주 밟듯 하던 고개라 해서 매주 고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놓친 자린고비가 기진맥진하여 돌아오는 길에 어정어정 걸었다 하여 고개 밑은 어정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밤나무 덕분에 건진 목숨 강릉 북평 오죽헌에 가을이 왔습니다. 앞뜰과 뒤뜰에는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감스럽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석류나무에는 석류가 둥글게 익었지요. 현희는 신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석류를 따준 거예요. 석류를 받아들고 현희는 쇼르르 외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현희가 석류를 얻었구나. 기특한 것 외할미한테 먼저 갖다 주다니. 외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외할머니는 외할머니는 내려다보았습니다. 현희는 이제 겨우 세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총명한지 그 나이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석류를 가리키며 현희에게 물었어요. 예야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현희가 대답했습니다. 은행은 껍질 속에 덩어리 푸른 구슬을 머금었고 석류는 껍질 속에 부스러기 붉은 구슬을 쌌네. 이것은 현희가 언젠가 듣고 외워두었던 옛 시조의 한 구절 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손자의 영특함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 이신사임당이 용 꿈을 꾸고 낳았다 하여 어릴 적에 현희라 불렸던 율곡 이이는 1536년 12월 26일 오즈컨에서 태어났습니다. 율곡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했어요. 다섯 살 때는 어머니가 알아눕자 외할아버지 사당에서 어머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율곡은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어지럽습니다. 또 남을 극진히 사랑했지요. 다섯 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집 앞에 시냇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물살이 새어서 시냇물을 건너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서 시냇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율곡은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시냇물을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청년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자칫하면 넘어져 냇물에 떠내려갈 판이었어요. 이 위험천만한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율곡은 기둥을 끌어안고 마음을 졸이며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율곡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청년이 가까스로 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청년은 무사히 시냇물을 건넜어요. 그제야 율곡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처럼 고운 마음씨를 지닌 율곡은 6세 때 정든 외갓집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 한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7세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이때 진복 창전이란 글을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율곡은 열심히 공부하여 13세 때인 1548년 진사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16세 때 어려운 시련이 닥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율곡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인생에 대해 깊은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19세의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친 율곡은 강릉에 있는 노추산 이성대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도사가 찾아와서 율곡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당신은 호랑이 밥이 될 상이 고려 율곡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도사님 앞일을 아시는 분이니 그 재난을 피할 방법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사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알려드려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실행할 테니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율곡은 도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좋습니다. 알려드리지요. 호랑이 밥이 되지 않으려면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한 그루가 모자라거나 한 그루가 많아도 안 됩니다. 꼭 천 그루가 되어야 합니다. 도사는 방법을 알려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율곡은 이탠날부터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일이 뛰고 절이 뛰며 밤나무를 구해 손수 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밤나무 천 그루는 다 심으셨습니까? 율곡이 대답했지요? 물론이지요. 천 그루가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좋습니다. 함께 세어보지요. 도사는 율곡과 함께 밤나무를 세웠습니다. 999 순간 율곡은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천 그루를 심은 줄 알았는데 천 그루에서 한 그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두 999 그루입니다. 한 그루가 모자라니 당신을 잡아먹어야 겠습니다. 도사는 이렇게 말하더니 호랑이로 변하여 율곡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밤나무다. 율곡은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그곳은 맞은편 숲속이었습니다. 키 큰 바지를 흔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율곡은 그 나무를 살펴보았어요. 과연 나무 셋으로 밤나무라 외칠만 했습니다. 밤나무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 겁니다. 이 나무 덕분에 밤나무는 꼭 천 그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났지요. 이렇게 해서 율곡은 밤나무 천 그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나무를 많이 심어 밤골짜기를 만들었다고 율곡이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율곡이 밤나무 천 그루를 심은 곳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 삼리 한터와 정성군 북면 구절리 상자 게터 사이에 있는 고개 입니다. 이때부터 이 고개는 율곡이 천 그루의 밤나무를 심었다고 밤나무 제라고 불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가죽 쓴 원님 옛날에 어느 고울에 무척 어리석은 원님이 살았어요. 그 원님은 고울 백성들이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면 두 눈만 끈뻑끈뻑 하며 쩔쩔 맸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청의 소를 돌보는 사람이 원님 앞에 와서 벌벌벌 떨면서 아래였어요. 관청의 소에 짐을 싣고 오다가 돌다리에서 넘어져 소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가 죽었다고? 그런데 나보고 어쩌면 좋겠냐고? 마음속으로 안절보절 하던 원님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쪼르르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 다음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관청소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해야 하오?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벤 채 원님은 부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뭘 그런 일을 가지고 쩔쩔매십니까? 제 말씀대로만 판결하세요. 부인이 원님에게 귓속말로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금세 원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지요. 부인의 말을 듣고 안방에서 나온 원님은 잔뜩 위엄을 갖추고 말했습니다. 쇠고기는 관청으로 드리고 가죽은 공방으로 드리고 힘줄은 활 만드는 곳으로 드리라. 관청의 소를 돌보는 사람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판결이옵니다. 며칠 후 한 여자가 소복 차림으로 원님을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울면서 아래였지요. 제 남편이 갑자기 죽었기에 아래려고 합니다. 뭐 죽었다고 그렇다면 원님은 이 경우도 지난번 소처럼 판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기는 관청으로 드리고 가죽은 공방으로 드리고 힘줄은 활 만드는 곳으로 드리라. 원님은 스스로 몹시 대견한 듯 입가에 만족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말에 소복 차림의 여자는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이 소문은 금세 감사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원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어리석은 원님이 고울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당신이 판결을 잘못해 이게 뭐예요? 아전들과 고울 백성들이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부인이 원님을 원망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럴까? 원님은 고개를 갸우뚱 거렸지요. 당연히 당신을 비웃지요. 저는 가마에 들어가 문을 가리면 되지만 당신은 말 위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님은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쳤어요. 좋은 수가 있소. 당신은 가마를 타고 나는 지난번에 받아둔 소가죽을 쓰고 말을 타겠소. 이렇게 말하고 싱글벙글 웃는 원님을 부인은 멀거니 바라만 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빼앗긴 먹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좋은 먹이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납니다. 그 가운데 황해도 해주의 수양 매월이라는 먹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어떤 재상이 황해도 감사로 부임한 뒤였어요. 하루는 한양에서 그의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숙부님 해주의 수양 매월 먹이 좋다고 하던데 몇 개만 주십시오. 조카의 부탁을 감사는 단 한 번에 거절했습니다. 이놈아 먹이야 먹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지 나란 일을 보는 내게 무슨 먹이 있다더냐 감사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조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숙부님이 황해도 감사이신데 그동안 선물로 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감사는 조카에게 끝내 시채미를 뗐습니다. 조카는 그런 감사를 보며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의 문값 속에 수양 매월 먹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까진 먹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한가 숙부님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조카는 감사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안방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한 일이 터졌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숙부님 요즘 무슨 소식 들으셨겠지요? 소식이라니 무슨 소식 말이냐? 부인은 깜짝 놀라 조카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집 밖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부인이 조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조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참 딱 또 하십니다. 요즘 숙부님께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부인의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서 자세히 말해보아라. 조카가 기다렸다는 듯 술술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짐지 심각한 표장을 짓고서 말이에요. 숙부님께서 이곳 해주에 오셔서 두 명의 기생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한 여자는 수양이요. 또 한 여자는 매월이라 하던데요. 이런 숙모님만 모르고 계셨군요. 그럴 리가 혹시 니가 잘못 들은 이야기가 아니냐. 부인은 고개를 고개를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냉큼 이렇게 말했어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랑채로 나가 문갑을 뒤져보십시오. 숙부님께서 그 기생들을 밤낮으로 만나시고도 잊지 못하여 아예 그 기생들의 이름을 먹에 새겨 놓았답니다. 그러면서 조카는 세그머니 부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부인의 얼굴은 붉으락 푸르락 했지요. 내 이 영감을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부인은 곧장 사랑채로 나가 문갑 속을 뒤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문갑 속에 가득한 먹을 보고 부인은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정말로 두 기생의 이름을 적은 먹이 있네. 부인은 홧김에 먹을 상자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상자 뚜껑이 열리며 먹들이 여기저기 떨어졌지요. 조카는 아무도 모르게 빙긋 웃으며 마당으로 왔어요. 그러고는 먹들을 주섬주섬 주워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만 고정하십시오. 이런 볼성사나운 것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원하단 먹이 손에 들어오자 조카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자. 조카는 먹을 통째로 들고 곧장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감사는 화들짝 놀랐어요. 자신이 아끼던 먹 상자가 마당에 뒹굴고 있었으니까요. 감사가 큰 소리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먹은 어쩌고 상자만 여기 있소. 감사의 물음에 부인은 더 목청을 높여 따졌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기생이거든. 아예 손바닥에 이름을 써가지고 다니지 왜 하필 먹에 이름을 새겼소. 감사를 바라보는 부인의 눈가가가 바르르 떨렸지요. 갑자기 기생은 무슨 기생이오? 영문에 모르겠다는 얼굴로 감사가 되물었습니다. 부인이 어이없어 하며 감사를 흘겨보았지요. 하나는 이름이 수양이고 또 하나는 매월이지요. 그래도 시치미를 떼시겠어요? 아까 조카가 와서 모두 일러주었다고요. 감사는 그제야 부인이 조카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을 알아 차렸습니다. 여보 수양 매월은 이곳 해주의 유명한 먹이름이오. 당신이 그 아까운 것을 그놈에게 다 내주었구려. 감사는 빼앗긴 먹이 아까워서 자꾸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감사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바가지만 긁었답니다. 오늘의 동학 질투가 심한 부인 옛날에 어떤 재상이 살고 있었어요. 그 재상은 말이나 행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앓을 것이 있으면 그 전날 밤에 미리 연습을 했지요. 방에 향보를 피워놓고 의관까지 단정히 갖추고 말입니다. 정말 특이한 버릇이지요. 그런데 이 재상의 부인도 역시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남달랐냐면 바로 질투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시기나 질투가 지나치게 많았어요. 하루는 재상이 궁궐에서 연회에 참석했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재상이 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부인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오늘 옆에 앉은 기생이 몹시 예뻤다지요. 그래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눈초리를 치켜 세운 채 부인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상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저를 무시하는 거지요. 어느새 부인은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재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문득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이제 제발 그만 하구려 내일 상감 깨어릴 말씀이 있어 연습을 해야겠소. 부인의 바가지 긁는 소리에서 겨우 빠져나온 재상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진지하게 명을 내렸지요. 지금부터 나는 내일 상감 깨어릴 말씀을 연습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절대 엿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일 엿들는 자가 있으면 죽음을 당할 줄 알라. 하인들은 흠짓 몸을 떤 뒤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방문을 걸어잠근 재상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재상이 특이한 행동을 하자 부인은 불쑥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아래기에 저처럼 하인들까지 단속하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부인이 살금살금 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 밖에서 누가 엿듣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상은 연습에만 골몰 했습니다. 부인의 귓가로 상감께 할 말을 외우고 있는 재상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상감마마 신은 벼슬이 비록 재상에 이르렀으나 매우 어리석고 약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사나운 아내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집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제가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혼하기를 정하옵니다. 순간 부인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부인은 머리를 마구 흔들었지요. 잠시 뒤 연습을 마친 재상은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 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친정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상감께 아랫말씀을 연습하기에 들어보니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감께서 만일 그의 소청을 들어주시면 저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아버지께서 말려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부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네가 훌륭한 남편을 몰라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상감께 아래려고 준비까지 했는데 내가 말린다고 듣겠느냐. 부인은 아버지에게서 찬바람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겁이 덜컥 나자 부인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다시 차갑게 대꾸했지요. 방법은 하나 내가 용서를 비는 수밖에 없다. 기운이 빠진 부인은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재상을 보자 냉큼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앞으로 혹시라도 제가 질출을 하거든 내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상감께 이혼하겠다는 말씀만은 아르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셨다가 제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가 사레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재상은 짐짓 화가 풀리지 않는 듯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요.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부인이 또다시 강곡하게 사정했습니다. 그제야 재상은 못 이기는 채 하고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이 이처럼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만은 내가 용서하겠소.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결코 용서하지 않겠소. 재상의 부인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부인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운 나쁜 스님 옛날 옛날에 산속에서만 살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온 스님은 서울 성문안에 들어오다가 재상의 행차를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스님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벌을 받게 된 스님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백명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스님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 일에 대해 의논했지요. 재상이 행차하는데 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백명선은 스님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스님이 등에 무엇인가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게 눈에 띄었지요. 스님 등에 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쌀 세말과 돈 스무냥 입니다. 백명선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섰습니다. 스님의 나이는 몇입니까? 스물 다섯 살 입니다. 백명선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깜짝 놀란 스님이 그 까닭을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스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스물 다섯 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님이 죽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스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 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스님이 보졸에게 붙잡혀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가벼운 벌을 받게 되더라도 몇십 년 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자 하늘이 노래졌어요. 그래서 바짝 다가 앉으며 백명선의 손을 잡고 애원을 했지요.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글쎄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스님의 눈치를 슬그머니 보더니 백명선이 말했습니다. 스님은 방법이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떼었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백명선이 스님의 귀에 대고 속다 거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도 없고 살 집도 없어 항상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지금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쌀과 돈을 여기에 두고 가시면 제가 그 사람을 대신 보내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선의 말에 스님은 마음이 반쯤 놓였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줄까요?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제가 좀 보태서라도 일이 되도록 할 터이니 스님은 안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백명선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쌀과 돈을 맡기고 절로 돌아갔지요. 스님을 보내고 난 백명선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한 스님이 시주할 것을 빌고 있었어요.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네 소승은 이 마을 동쪽에 있는 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백명선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마침 잘되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던 참입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스님이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했지요? 그런데 스님 불공을 드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야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50량 에서부터 300량 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백명선이 기분 좋게 떠들었습니다. 100량 짜리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돈이 없으니 증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스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백명선이 급하게 벼루와 종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이 스님이 재상의 행차 때 잘못을 저지른 스님인 줄 알고 붙잡아 갔지요. 에이구 왜 이렇시오. 영문을 모른 채 관가에 끌려간 스님은 곤장 열대를 맞고 풀려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백명선을 다시 찾아갔지요. 관가에 끌려가서 영문도 모르고 매를 맞았습니다. 백명선이 팔짱을 낀 채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운수가 나쁘면 가끔 그런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답니다. 너무 억울해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아까 주시겠다고 했던 증서나 주십시오. 스님이 백명선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백명선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불공을 들이는 것은 정성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 매를 맞아 몸이 더러워지셨으니 그런 몸으로 불공을 들여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지요. 스님은 백명선에 꾀에 빠져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당연히 돈을 되돌려 받지도 증서를 받지도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인사하는 남편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를 할 줄 모르는 한 어리석은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어찌나 모자라던지 손님이 오면 희죽희죽 웃기만 했지요. 아니 나를 왜 비웃는 게지 몹쓸 사람이로군. 뭐야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어째서 저 혼자만 좋아하는 거야.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니 이런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하루는 생각다 못한 아내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서방님, 남자가 되어 손님을 맞는 예절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똑부러지게 말하자 남편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어서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먼저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으로 모시면서 편히 앉으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구려. 알겠소. 또 그 다음에는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체를 향해 여기 술상 올려라.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구려. 그런데 내가 자주 잊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소? 남편의 말에 잠시 골똘히 생각하던 아내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서방님의 옷에 줄을 묶은 다음 밖에서 제가 신호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잡아당기면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시고 두 번 잡아당기면 편히 앉으십시오. 하세요. 그리고 세 번 잡아당기면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끝으로 네 번 잡아당기면 여기 술상 올려라. 하십시오. 남편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꾀를 아내가 짜낸 것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소. 부부는 줄을 잡아당기면 말하고 또 잡아당기면 말하는 연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인사를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손님이 몇 번 찾아왔는데도 예전과 달리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얼른 남편의 옷에 묶인 줄을 한 번 잡아당겼어요.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연습한 대로 남편이 남편이 인사를 했지요. 아내가 다시 줄을 두 번 잡아당겼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아내가 다시 줄을 세 번 잡아당겼습니다.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아내가 줄을 네 번 잡아당겼어요. 연습한 대로 남편이 안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술상 올려라. 여기까지는 남편이 아주 잘 해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부엉일을 하는 하인이 집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옷에 연결된 줄을 마당에 뒹굴고 있는 소뼈다귀에 묶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부엉일을 보는 사이 소뼈다귀를 본 강아지가 마루 밑에서 기어나왔어요. 강아지는 줄을 묶어놓은 소뼈다귀를 있는 힘껏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어라 인사를 네 번 다 했는데 방 안에 있던 남편은 줄이 또 당겨지자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연습했던 걸 떠올리며 하는 수 없이 다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거듭되는 인사에 친구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잠시 뒤 강아지가 다시 소뼈다귀를 물어뜯었습니다. 여기 술상 올려라. 병 안 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편히 앉으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손님으로 왔던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자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친구는 계속 인사만 되풀이하는 남편을 남겨둔 채 서둘러 그 집에서 나오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연보를 멈춘 주인 옛날에 표헌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표헌은 중국말을 아주 잘 아는 유명한 통역관이었어요. 어느 날 표헌은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표헌은 고시성을 가진 중국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연불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밤새 나무아미타보를 외웠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연불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차를 마시고 나서 다시 연불을 외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잠도 없나 표헌은 울컥 짜증이 났습니다. 안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표헌은 졸린 눈을 비비며 주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주인이 먼저 표헌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헌이 계속 하품을 하면서 대꾸했지요. 나무아미타보를 열심히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기에 저는 매일 부처님께 연불을 납니다. 표헌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고서 말했어요. 그건 주인장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극락은커녕 오히려 화를 당할 것입니다. 주인을 골려줄 생각으로 이야기를 꾸민 표헌의 말에 주인이 깜짝 놀랐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연불을 하면 화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헌이 이야기 보따리를 슬슬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옛날 우리 조선에도 주인장처럼 날마다 연불을 외며 살아온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주인이 물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주인이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러지요.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내 정성이 갸륵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자 한다. 내일 고를 어귀해 사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리 밑에서 큰 소리로 길생아, 길생아 하고 세 번만 부르거라 하였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주인이 표헌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했지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또가 고을 어귀에 오자마자 길생아를 세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헌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기는요? 사또의 행차가 멈추더니 나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스님을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갔지요. 주인이 놀라 한 마디 던졌습니다. 아니 저런... 화가 몹신한 사또는 우선 곤장부터 때렸습니다. 네 이놈, 내놈이 감히 내 어렸을 적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러면서 사또는 곤장을 더 때리게 했습니다. 표헌의 이야기를 듣던 주인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생은 사또의 이름이었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밤 스님의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헌이 세금하니 주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주인은 그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표헌이 목에 힘을 주더니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네 이놈, 이제 알았느냐 너는 한갓 하찮은 고을사또의 어렸을 적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곤장을 열대식이 남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이름을 하루에도 몇만 번씩 부르고 어찌 복받기를 바라느냐 그러니 앞으로는 내 이름인 나무아미타부를 절대로 부르지 말거라 표헌이 이야기를 마치자 주인이 허리를 굽혀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표헌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날 당장 연보내는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드름쟁이 원님 옛날 어떤 고을에 거드름을 피우기 좋아하는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무식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웃주라고 거만했지요. 고을 원님이면서도 고을 백성들이 편히 잘 살도록 애쓰지 않다니 그러면서 잘난 척은 있는대로 다하니 이거참 원님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아전이 말했습니다. 어느날 그 아전은 원님을 골탕 먹일 국리를 했어요. 아전은 먼저 동료 아전들과 내기를 했지요. 내가 원님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든다면 자네들은 술을 사겠나? 그 말을 들은 동료 아전들이 피식 웃었어요. 자네가 무슨 재주로 그건 나에게 맡기고 술을 사겠나 안 사겠나 자네들은 그저 대답만 하게 서로의 얼굴을 살피던 동료 아전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고 말고 자 그럼 내 재주를 보러 가세 아전은 아주 자신있게 말하고 동료 아전들과 함께 원님이 있는 동원으로 갔어요. 마침 한여름이어서 한여름이어서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원님은 동원 마루에 비스듬히 논 채 하인에게 부채질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저 거드름 비우는 원님을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하겠네. 아전이 동료 아전들에게 소공거렸습니다. 정말로? 동료 아전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아전은 자신감이 넘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말을 마친 아전이 원님 앞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전을 쳐다본 원님은 귀찮다는 듯이 물었지요. 제가 조금 전 거리에 나갔다가 수상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왠 선비 하나가 찢어진 갓을 쓰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전의 말에 원님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잠깐 주위를 살핀 뒤 아전이 원님에게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혹시 암행어사가 아닌지 뭐 뭐라고 암행어사라는 말에 원님은 기겁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원님은 뜰로 허겁지겁 내려오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원님은 땅바닥으로 대구르를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정과 동료들은 싱긋 웃었습니다. 어떤가 자네들이 술을 사야지 암 사고 말고 정말 고소하네 아전은 술을 실컷 얻어먹자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이번에는 원님의 콧대를 높여줄까 하는데 어떤가 동료 아전들의 눈이 등잔만큼 커졌습니다. 뭐라고 콧대를 높인다고 그래 좀 높여준다고 전처럼 으스대지는 않을 걸세 아전이 자신있다는 말투로 얘기하자 동료 아전들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네 해보게 그러면 술을 한잔 더 사겠네 아전과 동료들은 다시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원님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팔을 다쳤는지 끙끙거리며 앓고 있었지요 소인이 옵니다. 아전을 본 원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냐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선비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암행어사가 아니라 진짜 거지였습니다. 그 순간 원님의 얼굴에는 환한 햇살이 가득 퍼졌습니다. 지금 그 말이 틀림없으렸다. 그렇습니다. 아전이 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 그렇지 여봐라 부채를 가져오너라. 어느새 원님은 어깨에 힘을 주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은 또 한 차례 동료들에게 술을 얻어먹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금장수와 백녀우 옛날에 마을마다 소금을 팔러 다니는 소금장수가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마흔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경기도 용인 땅으로 소금을 팔러 갔는데 지게에 소금을 싣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잠깐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지게를 벗고 바위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만치 무덤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소금장수는 이마에 솟은 땀을 닦으며 무덤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무덤이 이불처럼 들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별 해괴망측한 꼴 다 보겠네. 무덤 안에 뭐가 있길래 들썩거리는 거지? 소금장수는 무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무덤이 뻥 뚫리며 여우가 튀어나왔습니다. 온몸이 하얀 백여우였어요. 소금장수는 바위 밑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여전히 여우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무덤에서 들고 나온 해골바가지를 박박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뒤집어 썼는데 놀랍게도 호호 백발 할머니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소금장수는 어리벙벙 했습니다.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우는 호호 백발 할머니 모습으로 고개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금장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요망한 백여우가 누구를 홀리려고 고개를 내려가지 따라가 봐야겠다. 소금장수는 소금지게를 내버려 두고 백여우디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그래도 무기라고 지게 잣대기를 꼭 쥐고 있었지요. 백여우는 고개를 다 내려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의리의리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여우가 집안으로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벗어빨로 달려나왔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깥 사돈께서는 같이 안 오시고 어째 안 사돈 혼자 오셨습니까? 예 갑자기 병안이 나셔서 사돈어른 환갑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주인 할머니는 백여우인 줄 모르고 손을 잡아 끌어 대천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백여우는 산 앞에 주인 할머니와 나란히 앉았어요. 잔치집은 집안 마당할 것 없이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인 할머니의 환갑잔치가 흥겹게 베풀어지고 있었지요. 소금장수는 잔치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마당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개농 감추듯 비웠어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도 마셨습니다. 속이 든든해졌지요.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게 작대기를 꼭 쥐고 성큼성큼 대청 마루로 향했습니다. 백여우는 주인 할머니를 홀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백여우의 이야기를 듣느라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대청 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백여우 곁으로 다가갔지요. 백여우가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소금장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금장수는 지게 짝대기로 백여우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호호백발 할머니로 변한 백여우가 뒤로 벌렁 낮아 빠졌지요. 소금장수는 지게 짝대기로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백여우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금세 죽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주인집 할머니의 안사돈이 백여우였다니 종각이 참 대단하네 백여우를 알아보는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다니다니 소금장수는 주인집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럽다는 듯이 소금장수와 지게 짝대기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금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금장수에게 속삭였어요. 그 지게 짝대기를 나한테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소금장수는 지게 짝대기를 사겠다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다 있나 이 지게 짝대기가 도깨비 방망이로 보이나 보지. 나도 모르겠다. 비싸게 팔아먹고 얼른 내빼지. 소금장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값을 불렀습니다. 전량 내시오. 그 이하는 절대로 안 돼요. 좋소이다. 이런 보물은 사실 전량도 싼 거지. 사내는 그 자리에서 선뜻 천량을 주고 지게 작대기를 샀습니다. 소금장수는 천량을 받아 들자마자 주랭랑을 놓았지요. 사내는 지게 작대기를 움켜쥐고 희죽 거렸습니다. 이제 이 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볼까. 몇 탕만 하면 천량만 뽑겠어. 수만 양은 거뜬히 벌걸. 사내는 아까 소금장수가 주인집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수백 양은 좋게 받는 것 같았어요. 이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잔치집마다 돌아다니며 큰 돈을 벌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이웃마을을 찾아갔어요. 이웃마을에도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잔치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천마루에 잔치상 이 놓여있고 그 앞에 호호 백발 할머니가 앉아있었습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었지요. 사내는 지게 작대기를 움켜쥐고 대천마루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잔치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런 미치놈이 다 있나?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사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몇 사람이 사내를 잡기 위해 대천마루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아란곳없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지게 작대기를 높이 쳐들고 할머니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요. 사내는 다시 지게 작대기를 쳐들었습니다. 백여우야 혼 좀 나라 이렇게 소리치며 지게 작대기를 내리치려는 순간 젊은이들이 사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사정없이 사내를 때렸어요. 사내의 눈에서 번개가 번쩍 났습니다. 사내는 마룻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사내를 마구 도돌겹 했지요. 욕심쟁이 사내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소금장수가 백여우를 발견한 고개는 지금의 용인시 이동면 묵리 적동 저수지 둑 아래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였습니다. 이 고개는 소금장수가 소금지게도 내버려두고 백여우를 쫓아간 고개라고 해서 염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주인을 살린 개 옛날 옛날에 개를 아주 좋아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개를 길렀어요. 그의 곁에는 늘 개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지요. 노인이 지금 기르는 개는 노인이 젊었을 때 기르던 개의 증손잡벌 되는 검둥이 개였습니다. 이 개는 무척 영리했어요. 간단한 심부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 노인은 장터로 갔습니다. 물론 개가 졸졸 노인의 뒤를 따라갔지요. 노인은 장을 보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장터 주막에 들렀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부어라 마셔라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손발이 따로 없군. 이 개는 어쩌면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지. 한 친구가 불어온듯 물었습니다. 노인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 녀석 집안의 전통이야. 이 녀석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본래의 나를 잘 따랐거든. 거참 개가 한 주인에게 대들 이어 중성하니 자네는 복받은 사람일세. 그런가? 노인은 기분이 좋아 모처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주막을 나설 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지요. 친구들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집에 갈 수 있겠나? 웬만하면 내 집에서 자고 가지? 한 친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내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서 자나? 난 난 혼자서 집에 갈 수 있어. 더군다나 내 곁에는 중성스러운 개가 있지 않은가. 황소 고집하고는 곤두레만두레 취해도 부득부득 집에 가겠다고 우기니.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개를 돌아보았어요. 얘야 주인님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잘 모셔라. 우리는 너만 믿고 간다. 노인은 친구들과 주막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장터에서 집까지 가려면 중간에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합니다. 노인은 개가 이끄는 대로 비틀비틀 걸었지요. 갈 짓자 걸음이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땅거미가 깔리더니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넘다가 풀밭 벌렁 드러누워 버렸어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두어번 연거프 하품을 하더니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든 노인 곁에 앉아있던 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는 무엇을 보았는지 노인 주위를 뱅뱅 돌며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노인이 누운 풀밭을 향해 시뻘건 불길이 뻗어오고 있었어요. 산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는 노인을 깨우려고 옷을 물어 노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개는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꼬리를 물에 적셔 다시 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개는 젖은 꼬리를 노인의 얼굴에 문질렀지요. 그러나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어요. 노인을 집어삼킬 듯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개는 노인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불에 타 죽고 말 것입니다. 개는 손살같이 냇가로 뛰어내려가 물속에 텀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물에 흠뻑 적셨어요. 개는 다시 풀밭으로 뛰어올라 왔습니다. 노인 주변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개는 그 불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젖은 몸을 떼굴떼굴 굴렸어요. 사납게 타오르던 불이 약해졌습니다. 간신히 불길을 잡은 개는 불에 타고 대어 쓰러졌지요. 그리고는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주인을 살리고 죽은 것입니다. 이때 노인이 깨어났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곳에 쓰러져 있는 거지 노인은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이 났었네. 노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개가 온통 그을린 몸으로 나동그라져 있었어요. 노인은 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구나. 노인은 사랑하는 개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노인은 개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고개 밑에는 개 무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재군 서화면 천도 사리에서 북쪽으로 30리쯤 지점인 가전 위에 있는 이 고개는 개가 주인을 구하고 죽은 고개라고 해서 개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슴에서 나온 새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장가를 못 들고 있었어요. 나는 언제나 결혼을 하지. 내년이면 서른 살인데 이러다 총각으로 늙어 죽는 건 아닌지. 총각은 자기 신세가 가련했습니다. 그래서 늘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지요. 총각은 숯을 구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숯가마에서 숯을 굽고 오다가 해당화 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해당화 밭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화 밭 한가운데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호기심이 생긴 총각은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곳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숨어 있었어요. 총각은 처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처녀요? 그러자 처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재의 딸입니다. 몹쓸 죄를 저질러 옥황공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겠군요. 제가 돌봐드릴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총각은 처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지요. 총각과 처녀가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서로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부부가 되기로 맹세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숫가마로 간 신랑은 그날따라 일이 많아 점심때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색시는 신랑의 점심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숫가마로 향했어요. 물러거라 감사님 행차시다. 고객길을 가는데 길 저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색시는 길에서 벗어나 허둥지둥 길 아래 해당화밭에 몸을 숨겼어요. 가마를 탄 감사가 관속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갑자기 가마를 멈추게 하더니 빗줄기가 비치는구나 저 아래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해당화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색시가 하늘 사람이어서 빗줄기가 비친 것이지요. 관리 하나가 해당화밭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는 해당화밭에 숨은 색시를 금방 찾아냈어요. 감사님한테 가자. 관리가 이렇게 말하자 색시는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잡아가지 마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색시는 자기 신발 한짝을 벗어 관리에게 주며 감사님에게 이 신발 한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관리는 색시가 하도 딱해 신발 한짝만 들고 감사에게 갔어요. 이것밖에 없던데요. 관리의 말을 듣고 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해당화밭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여기서 보면 해당화밭이 이상하게 화나다. 무언가 귀한 것이 있다는 증거다. 관리는 다시 해당화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님한테 가야겠다. 감사님 말씀을 너도 들었지 않느냐. 관리의 말에 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시면 안됩니다. 제발 저를 못 본 척 해주세요. 색시는 금반지를 빼어 관리에게 주며 감사님에게 이 금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관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금반지를 들고 감사에게 갔지요. 해당화밭에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의 말을 듣고 감사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해당화밭 속이 저렇게 화난데 아무것도 없다니 말이 되느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아라. 만일 또 거짓으로 아래면 내 목을 치겠다. 감사의 주남한 분부의 관리는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해당화밭으로 달려내려가 색시의 손을 잡아 끓였지요. 그늘 났다. 빨리 감사님한테 가자. 꾸물거리면 내 목이 날아난다. 관리는 색시를 강제로 감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감사는 색시의 얼굴을 보자마자 넋이 나갔지요. 사람이냐 선녀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더니 감사는 색시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숫가마에서 일하던 신랑은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왔어요. 색시 나 배고파 밥 좀 빨리 차려줘. 신랑은 부엌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부엌에는 색시가 없었지요. 어디 갔지? 집안을 샅샅이 뒤잡아도 색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주머니 제 색시 못 보셨나요? 봤지. 아까 점심때 숫가마로 간다고 나가던데 광주리를 이고 말이야. 신랑은 집에서부터 숫가마에 이르는 길을 정신없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해당하 밭에서 점심 광주리를 찾아냈어요. 광주리를 버려두고 어디 갔지? 아까 감사님이 이 길로 지나가는 것 같던데. 그렇구나. 색시가 감사님한테 붙잡혀갔구나. 이 일을 어찌한담? 신랑은 마침내 오랜 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점심때 집에 밥을 먹으러 왔더라면 색시를 감사한테 빼앗기지 않았을텐데. 신랑은 집에 돌아와서도 우렴을 데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밥 한 끼 먹지 않고 온종일 눈물로 보냈지요. 나중에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신랑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꽃피고 새우는 어느 봄날 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고개에 올라 신랑의 시신을 보드려 할 때 신랑의 가슴에서 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신랑의 넋이 담긴 새는 감사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색시는 감사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뒷마당에 있는 별당에서 거문고를 타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별당 앞에 우뚝 선 매화나무 가지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새는 맑고 고운 소리로 우지졌지요. 그때 별당에는 색시가 감사와 앉아 있었습니다. 색시는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아 불쌍한 내 신세 어느 색시가 나한테 시집을 것인가 하는 신랑의 신세 타령 이었습니다. 색시는 갑자기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새의 울음소리와 거문고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색시는 자기 남편이 죽어서 새가 되어 날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말했어요. 아내를 감사에게 빼앗긴 남자가 죽어서 새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 새입니다. 뭐라고? 감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매화나무에 앉은 새를 향해 베개를 집어던졌지요. 새는 색시를 원망하며 연못으로 날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한편 강릉 땅 성산면 산봉리와 왕산면 도마리 사이에 있는 고개는 마을 사람들이 신랑의 시신을 묻으려 할 때 신랑의 가슴에서 새가 나왔다고 하여 새재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 영감과 포수 옛날에 경상도 안동 땅에 권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지만 성질이 사납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권호랑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호랑이가 사는 안동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바로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시는 권호랑이에 대한 명성을 듣고 생각했지요. 이왕이면 재물이 많은 권호랑이와 사귀어보자. 조시는 이사온 다음 날에 권호랑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시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웃에 새로 이사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권호랑이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렇소. 나는 권호랑이라 하오. 뭐야? 돈만은 부자면 다인가? 권호랑이가 어찌나 거드름을 피우던지 조시는 그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권호랑이 영감 어디 맛 좀 봐라. 마음속으로 권호랑이를 비웃은 조시가 허리를 굽히며 겸손하게 자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 이름을 깜빡했습니다. 저는 조포수라 합니다. 포수라는 말에 유난히 힘을 주며 조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권호랑이의 두 눈이 달덩이처럼 커졌지요. 뭐 뭣이라고 이름이 포수라고 어수룩한 떼내기에게 한방 먹은 권호랑이는 분에서 씩씩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조시는 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옛날에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옛날 이야기가 시작되기만 해도 입을 벌리고 좋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남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시키기도 미안하니 이야기를 길게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뽑는 게 어떨까 한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부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아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어느덧 부자의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곧 동네방 내 이야기를 잘하는 총각을 구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좀 한다는 총각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지요. 깊고 깊은 산골에 다 쓰러져 가는 기와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야기가 벌써 끝났나 자네는 안되겠네. 총각들의 이야기가 끝나면 부자네 늘에 퇴짜를 놓았습니다. 사위감은 내가 실증이 날 정도로 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자는 공짜로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총각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따돌리곤 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한 총각이 부자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총각은 곧 사랑방에서 부자와 마주 함께 되었지요. 그래 이야기를 하겠다고. 부자가 꿀꺽 군침을 삼키며 총각을 쳐다보았습니다. 또 공짜로 이야기를 하나 듣겠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예, 제가 이야기를 조금 배웠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지 뭐 그 대신 이야기는 길고 재미있어야 하네. 부자가 총각에게 미리 다짐을 받았지요. 그건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어르신도 제게 약속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총각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부자를 바라보자. 부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뭔가 제 이야기가 짧다면 모르지만 길다고 생각되시면 따님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그야 여부가 있나 길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위감으로 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서 이야기나 해보게 부자는 어떤 이야기인지 몹시 궁금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했습니다. 좋습니다. 며칠이 걸려도 괜찮겠습니까? 총각의 자신감에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지 나는 오히려 자네 이야기가 길지 않을까 봐 걱정되네. 마침내 총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날에 백만 명이나 되는 오랑캐가 우리나라 국경을 쳐들어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오랑캐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느라 며칠 동안 회의를 계속했지요. 그때 모 씨 성을 가진 한 대신이 임금님께 아뢰였습니다. 오랑캐를 막으려면 전국의 쥐를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째서인가 임금님이 묻자 모 씨 성을 가진 대신이 대답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에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쥐들이 적군의 활주를 이빨로 뜯어 못쓰게 만들어서 홍건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쥐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물리치려면 쥐를 동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모 대신의 말이 그럴 듯해서 임금님은 그대로 해보기로 했답니다. 우선 대권란에 사는 쥐 한 마리를 불러 대장을 삼았지요. 대장쥐는 전국의 쥐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자며 모두 서울로 모일 것을 명령했답니다. 그날부터 서울의 쥐들은 물론이며 전국 팔도의 쥐들이 대장쥐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마침내 대장쥐가 단상에 올라가 사열했습니다. 총각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잠깐 쉬었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재미있으니 어서 계속 하게 부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재촉 했지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서 계속 하래도 부자의 말에 총각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놓 았습니다. 대장쥐는 단상에 올라가자 물고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서있던 쥐가 첫 번째로 서있던 쥐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장쥐는 다시 물고 라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서있던 쥐가 두 번째 쥐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장은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고 물고 쥐들은 명령에 따라 차례차례 앞에 있는 쥐의 꼬리를 물고 한 줄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대장은 하루종일 물고 라는 말만 계속했지요. 밤을 꼬박 세우고 그 이튿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로 총각의 입에서는 며칠 동안 오로지 물고 물고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벌써 며칠째 그놈의 물고 물고 라는 말만 계속 할 건가 어서 다음 이야기를 하게 크게 하품을 하면서 부자가 총각에게 부탁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주의 사열이 다 끝나야만 이야기가 재미있어집니다. 조금만 참으시지요. 총각이 배시시 웃으며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또 한 차례 하품을 하면서 물었지요. 그래 이제 쥐가 몇 마리나 남았나 아직 경기도의 쥐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팔도의 쥐를 다 사열하려면 아직 멀었지요. 길기도 하고만 그런데 이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말장난이지 부자가 불만스럽다는 듯이 토달거렸습니다. 아닙니다. 끝에 가면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부자는 이렇게 한 달쯤 물고 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겨워져서 더 이상은 듣기 싫었지요. 내가 졌네 이제 그만하게 부자가 마침내 총각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따님은 제게 주시는 겁니다. 알았네 그렇게 하겠네 총각은 길고도 긴 이야기 보따리 하나로 부잣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부자와 한 집에서 살았어요. 부자는 가끔 사위를 불러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사위가 씩 웃으며 부자에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미처 마치지 못한 물고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부자는 다급하게 두 손을 내자우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라면 제발 그만두게. 이때부터 부자는 사위에게 두 번 다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짓말 시합 옛날 옛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합천의 해인사 하면 큰 가마솥이 떠오르고 안변의 서광사 하면 높은 화장실이 떠오를 정도로 두 절은 대단한 자랑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마솥과 화장실이 자랑거리라는 거지요? 아마도 두 절 모두 스님들이 아주 많았다는 걸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해인사와 서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말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두 절에는 스님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밥을 많이 해야 하고 또 먹으면 똥을 누워야 하니까 그만큼 높은 화장실이 필요했겠네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큰 가마솥과 높은 화장실에 대한 소문은 세상에 금세 퍼졌습니다. 그러자 해인사의 한 스님은 서광사의 화장실이 궁금해졌어요. 화장실이 정말 높은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지요. 어느 날 해인사 스님은 바랑 하나를 등에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걷던 해인사 스님이 산속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였어요. 마침 어떤 스님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관생보살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관생보살 저는 안변에 있는 서광사에 있습니다만 서광사라는 말에 해인사 스님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서광사라 서광사를 떠나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예 소승은 합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있는 해인사의 가마솥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하기에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가는 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승이 바로 그 해인사에 있습니다. 해인사 스님은 서광사 스님에게 자부심이 자부심이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해인사 해인사에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 저는 스님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광사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해인사 스님의 말에 서광사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오. 두 스님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두 스님은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님 도대체 해인사에는 얼마나 큰 가마솥이 있기에 세상에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까? 서광사 에서 온 스님이 궁금하여 견딜 수 없다는 듯 먼저 물었습니다. 그지요. 가마솥이 어찌나 큰지 그걸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해인사 스님이 목에 힘을 준 채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해 동진날에 우리 해인사에서 밭죽을 쑤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솥이 너무 커서 사람의 손으로는 저울 수가 없지 뭡니까? 그래서 작은 배를 하나 띄우고 중 하나를 식혀 밭죽을 저우라고 했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인사 스님의 이야기를 듣던 서광사 스님이 고개를 끄덕 거렸습니다. 아, 그래요? 거참 대단하군요. 가마솥이 아마도 동해바다 보다도 더 큰 모양이지요. 뭘요? 설마 동해바다 보다 크기야 하겠습니까? 아마 비슷은 하겠지요. 그런데 스님의 절에 있는 화장실은 얼마나 높기에 세상 곳곳에 소문이 자자합니까?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자 서광사 스님도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거 참 저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절의 노스님께서 1년 전에 대변을 보셨는데 그때 노신 대변이 아직도 바닥에 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강사 스님의 이야기에 해인 사스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참 대단하군요. 화장실이 아마도 하늘보다 높은 곳에 있는 모양 설마 하늘보다 높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돼요. 한동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허풍을 떨던 도스님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참 고맙 워쏘이다. 우리 이제 서로 눈으로 볼 것을 귀로 다 들었으니 가볼 일이 없겠습니다. 각자 자기절로 돌아가시지요. 도스님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가던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 길을 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인복 이야기 서울 동대문 밖에 김인복 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인복 에게는 기막힌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말을 둘러대는 재주였습니다. 김인복 이 어찌나 말을 잘 둘러대는지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겨울날 이었어요. 김인복 은 집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수달피로 만든 귀덮개를 꺼내서 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눈도 내리니 내 소달피 귀덮개를 자랑해야겠군. 김인복 은 이런 생각으로 추운 겨울날 집 밖에 나섰던 겁니다. 사실 소달피는 값비싼 가죽이었어요. 여우털보다도 값이 더 나갈 만큼 말입니다. 아무튼 그 귀한 가죽으로 귀덮개를 만들어 쓴 김인복 사람들의 눈에 띌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을 흘깃흘깃 쳐다보자. 김인복 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보시오. 내 소달피 귀덮개를 좀 보시오. 김인복 은 광고라도 하듯이 더 힘차게 거리를 활개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거리를 순찰하던 술라군이 김인복 을 이상히 여겨 불심 검문 을 했지요. 이보시오. 잠깐 검문 좀 하겠소. 당신이 한 귀덮개는 높으신 분들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오. 뜻밖의 일이 일어나자 김인복 은 잠깐 당황 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막힌 말재주로 술라군 과 맞섰습니다. 이거 왜 이러나 어느 임금이 그런 법을 만들었기에 나 같은 착한 백성을 괴롭히는가 이놈이 어디 견기는 데가 있는 게 틀림 없구나 네 이놈 끌려가서 곤장을 맞아야 바른 소리를 할 테냐 술라군이 큰 소리로 엄포를 놓았지만 김인복 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거 무슨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린가 어쭈 이놈 보게 듣자하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놈을 당장 관청으로 끌고 가야겠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듣고 소십 명의 술라군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라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난 때거지인가 김인복 김인복이 하지만 술라군의 술라군의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나를 죽이겠다고? 너는 참으로 겁없는 놈이구나. 나를 죽이고 내가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김인복 역시 코빵귀를 뀌었습니다. 물론이다. 너 같은 술라군을 하나 죽였다고 내가 어찌 될 것 같은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를 죽이고 나는 바로 자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재판을 하겠지.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 사촌 친척들이다. 김인복 은 물이 흐르듯 조금도 막힘없이 말을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술라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멀거니 뜨고 서 있었어요? 어디 그뿐이랴? 재상들 또한 내 집안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어쩔 수 없이 나는 감옥에 갇히겠지. 그렇게 되면 장안의 일가친척들이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달려올 테니 나는 감옥에서 편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잘못되어 내가 귀향을 간다고 하자 그 사실을 난 친구들이 모두 나를 찾아와 소풍 잘 갔다 오라고 할 것이다. 거리에서 펄펄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김인복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향지에 가면 아주 친한 친구가 고울 원님으로 있으니 그 친구가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날마다 맛있는 음식과 술로 편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면을 베푸는 명령이 내려지겠지. 돌아오는 고향길은 얼마나 흥겨울까? 내가 어느 골짜기에 다다르면 새로 쓴 무덤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내 무덤일 것이다. 자, 이래도 나를 관청으로 끌고 가겠느냐? 술라군들은 김인복의 말장난에 넋을 모두 빼앗긴 듯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술라군의 오두머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용서해 줄 테니 재미있는 이야기나 좀 더 해 주게. 김인복이 익살스럽고 과장되게 말을 잘 둘러대자 술라군의 우두머리도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을 물리친 소년 오래전에 아주 영리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어느 고을의 원님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소년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소년은 부지런히 산을 넘고 또 넘었지요.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향해서 말입니다. 잠시 목이라도 죽이고 가자. 너무 먼 길을 걸어온 탓에 소년은 무척이나 목이 말랐습니다. 소년은 개울가에서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벌컥 벌컥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개울물은 아주 시원했어요. 소년이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할 때 였어요. 갑자기 사납게 생긴 사람의 모습이 물에 어른거리지 뭐예요. 동시에 처음 듣는 거친 목소리가 소년의 귓가로 날아들었습니다. 흐흐흐 내가 누군지 짐작이 가지 좋게 말할 때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아라. 그러나 소년은 눈꽃만큼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몸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네 이놈 거짓말이 심하구나. 죽기 싫으면 빨리 갖고 있는 걸 내놓아라. 도둑은 큰 방망이를 손에 든 채 큰 소리로 소년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눈도 깜짝하지 않고 도둑의 얼굴을 태연하게 쳐다보았어요. 아니 이놈이 넌 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냐. 아저씨가 왜 무서워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도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섭겠느냐.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순간 도둑의 눈이 밤송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지? 소년이 씩 웃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두 손으로 이렇게 눈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야옹 해보세요. 도둑은 소년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어때? 이제는 정말 무섭지? 바로 그때 였습니다. 소년은 재빨리 흙을 한 줌 움켜쥐었다가 도둑의 얼굴에 휙 뿌렸지요. 이놈이 아이고 내 눈이야 나 죽는다 죽어. 도둑은 눈도 뜨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린 채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한참 뒤였어요. 도둑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오줌 눈 죄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선비가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한동안 여기저기 구경을 구경을 하던 선비는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선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선비는 나무 밑에다 슬쩍 일을 보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선비가 기분 좋게 웃고서 걸음을 막 떼려고 할 때 였어요. 산지개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여보시오 이 남산이 어떤 산인데 함부로 오줌을 논단 말이오. 나와 함께 갑시다. 산지개가 눈을 부라리며 선비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서울에 있는 산에서는 아무 곳에나 소변을 보아서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잘못했소이다.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오. 선비가 머리를 숙이며 거듭 용서를 구했지만 산지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이 남산은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오.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시겠소? 따라서 여기에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사람은 궁궐 안에 볼일을 보는 것과 같소. 당신은 무조건 사형이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시오. 속담에 죽을 사람도 살리는 약이 있다고 하지를 않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줄 테니 한 번만 눈을 감아주시오. 돈을 주겠다는 선비의 말에 산지개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산지개가 갑자기 부드러워진 말투로 물었지요. 그래 좋소. 한 번만 눈 감아주리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모두 얼마요. 선비는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대답했어요. 하지만 산지개는 머리를 서너 번 흔들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소. 그냥 광가로 갑시다. 다급해진 선비가 산지개의 소매를 붙잡고 사정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니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오. 좋소. 어디에 사는지를 말하시오. 선비는 죽을 목숨을 살려준 산지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산지개에게 몇 차례 인사를 한 다음 산에서 내려왔지요. 이튿날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산지개가 선비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선비는 약속한 대로 산지개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산지개는 돈이 필요하면 선비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돈이 좀 있어야 겠는데 말이오. 아 그러시오. 얼마나 있으면 되겠소. 이렇게 산지개는 선비의 돈을 넙죽 넙죽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두 사람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의 친구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누군데 용돈을 자주 주는가? 자네는 몰라도 되는 일이야. 그저 저 사람이 내게는 은인이라는 것만 알아두게. 선비의 대답을 듣고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자네의 은인이라면 내게도 그 까닭을 알려주게. 선비는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번 남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려주었지요. 옛기 사람아 아무리 세상 천지에 법이 많다고 하지만 산에서 오줌을 누웠다고 벌을 준단 말인가. 자네가 그 산지기에게 속았네. 설마 그럴리가. 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산지기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못된 산지기 오기만 해봐라. 내 단단히 따지리라. 선비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 산지기가 찾아와서 또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시오 돈이 좀 필요해서 산지기가 미쳐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선비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그 산에 오줌 좀 누웠다고 벌을 주는 법이 어디 있소 당장 돌아가시오 어서서 꺼지란 말이오 그러자 산지기는 희죽 웃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내 잘못이오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당신 잘못이지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복수한 풍수 풍수 쟁 아 돈벼락 한 번 맞았으면 원이 없겠다 나라에서 첫째가는 갑부가 되면 임금 아니 귀신도 부릴 수 있을 텐데 강부자는 자나까나 돈 타령 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땅이 자기 것이면서도 자신은 돈복이 없다고 늘 투덜거렸어요. 나한테는 왜 돈이 안 붙지? 나는 지질이 돈복이 없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 혹시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썼기 때문이 아닐까? 강부자는 자기한테 돈이 안 붙는다고 허구한 날 우는 소리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부자는 돈놀이로 비싼 이자를 받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거두어 드리는 소장료 또한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강부자는 돈을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통행률을 받아 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땅을 밟고 다닌다고 한 달에 얼마씩 마을 사람 모두에게 돈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통행률을 내지 않으면 농사지을 땅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머리털이 허옇게 샌 낯선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마을 주변을 두리번 거렸어요. 잠시 땀을 닦고 쉴만한 곳을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옳지 저기가 좋겠군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의리의리한 기와집 앞에 서있는 돌배나무 밑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늘이 있고 바람이 솔솔 불어와 쉬어가기에는 안성맞춤 이었어요. 아 시원하다 노인이 눈을 지그시 감고 땀을 식히고 있을 때 기와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기와집에서 나온 것은 강부자였어요. 이 기와집은 강부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강부자는 돌배나무 밑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저놈의 영감이 강부자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는 호통을 쳤어요. 이놈 여기가 누구 땅인데 감히 공짜로 앉아있는 거냐 당장 돈을 내라. 강부자의 호통 소리에 놀라 눈을 뜬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야단을 지는 거요? 그리고 돈을 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허허 요 놈 봐라 돈을 내기 싫으니까 꾀를 쓰네 그런다고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느냐? 군 소리 말고 빨리 돈을 내거라. 강부자가 계속 다그치자 노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집안에 어른도 안 계시냐? 황검 넘은 늙은이에게 이놈 저놈 하다니 버르장 머리 없는 놈. 뭐? 버르장 머리 없는 놈? 요 놈이 겁도 없이 감히 누구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겠구나. 강부자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져서 집안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강부자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몰려나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인어른? 저놈의 늙은이를 끌고 가서 버릇을 고쳐줘라. 다시는 그 입에서 욕짓거리가 나오지 않게 손 좀 봐주란 말이다. 하인들은 일제히 노인에게 달려들어 노인을 흠씬 두들겨 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을 광 속에 가두어버렸어요. 하인 하나가 노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강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저 영감을 어제 상가집에서 보았습니다. 상가집이라면 이웃말 죄진사 때가 아니냐? 저 영감이 무슨 볼일로 그댁을 기웃거렸단 말이냐? 제가 듣기로는 저 영감이 유명한 지관 이라고 합니다. 머시 풍수쟁이라고? 예, 그래서 최진사 이웃댁의 산소 산소 자리를 봐주러 간 모양 지관 이라는 소리에 강부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부자는 조상의 무덤을 잘못 쓴 탓에 돈이 불지 않는다고 요즘 고민해 오고 있었거든요. 당장 그 영감을 데려오너라. 이윽고 강부자는 사랑채에서 지관 노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은 하인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아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어요. 강부자는 그 얼굴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만한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지요. 영감이 산소자리를 잘 보는 분수쟁이라고? 그렇소. 마침 잘됐다. 우리 집안을 위해 산소자리 하나만 골라주거라. 내 할아버지 산소를 옮겨야 할 형편이거든. 네가 이 일만 잘 치르게 해주면 곧바로 풀어주마. 하지만 내 부탁을 거절한다면 통행료 백량을 내야 불련할 것이다. 자 어느 쪽을 택할 텐가. 노인은 선뜻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반색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이왕이면 명당자리를 골라드려야지요. 자자손손 북이 영화를 누리셔야 하니까요. 그런 명당자리가 어디 있느냐. 설마 우리 마을은 아니겠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마을에 천하 제일의 산소자리가 있더군요. 제가 제가 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봐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강보자는 귀가 솔깃해서 빨리 말할 것을 재촉 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산소 자리를 알려주었어요. 마을 뒤에 있는 늪입니다. 물을 버내고 그곳에 무덤을 쓰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젖재가 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강보자는 큰 부자가 될 것이란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늪이 아니라 바다에 라도 무덤을 쓸 가구가 되어 있었어요. 강보자는 즉시 노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늪으로 달려갔어요. 오늘부터 늪해물을 버낸다. 세 살베기 어린애부터 백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너라. 하루 스물 네 시간 이 교대로 밤낮 없이 작업을 할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강보자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주배병에 걸린 사람만 빼고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물 파내는 작업에 동원되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이 반쯤 줄어들었어요.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전부 퍼냈을 때였습니다. 주위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갑자기 푸드덕푸드덕 날개치는 소리가 나더니 눈 밑에서 커다란 부엉이 한 마리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 부엉이는 몸 전체가 황금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셔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앞산 봉우리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봉우리 위에 부엉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강보자는 금빛 찬란한 부엉이를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얼씨구 좋다. 금부엉이가 다 나오고 강보자가 이렇게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산 봉우리로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솔방울보다 굵은 빗방울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골짜기는 삽시간에 물바다를 이루고 마을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높은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강보자는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여 길길이 뛰며 소리쳤어요. 물을 푸다 말고 어디로 가느냐 이 비겁한 놈들아 빨리 내려와서 물을 퍼라 그러나 강보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강보자는 물이 가득 찬 늪에서 정신없이 물을 퍼냈어요. 하지만 물은 점점 불어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강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퍼냈습니다. 물이 목에까지 잠겼을 때였어요. 벼랑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봉우리가 수박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흐르던 물들이 봉우리에 갈라진 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큰 물은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덮쳤어요. 강보자의 고래등 같은 기화집과 곡식 창고 논밭까지 모조리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늪에 늪에 있던 강보자 역시 물줄기에 쓸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앞산 봉우리가 갈라진 곳에 고개가 생겼답니다. 오늘의 동아 침 뱉으며 건너는 고개 옛날에 백령도라는 섬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선비는 일찍이 결혼하여 부인이 있었지만 집안 살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쌀똑에 쌀이 떨어져도 돈 한풍 구해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자나깨나 오로지 글만 읽었어요. 부인은 견디다 못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글 공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끼니거리가 떨어져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선비는 태평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소 선비는 이렇게 말하며 뚫어져라 책만 보았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천하태평일까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눈도 깜짝 안하다니 저런 남자를 믿고 한평생 살아야 하나 내 신세가 철양하구나 부인은 굶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날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느질 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바느질 싹으로 곡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볕이 좋은 날 그 곡식을 마당에 널어놓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부인이 외출 준비를 하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바느질 감을 얻으러 이웃마을에 다녀올게요. 마당에 곡식을 널어놓았으니 혹시 비가 오거든 잘 덮어놓으세요. 아셨죠? 부인은 선비에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이웃마을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날이 흐려졌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이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인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문득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이 생각났습니다. 남편한테 부탁을 해놓았으니 곡식을 잘 덮어놓았겠지. 부인은 그렇게 믿고 볼일을 다 본 다음 저녁때 집으로 갔습니다. 바느질감을 하나를 만고 마당으로 들어선 부인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요.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이 모두 빗물에 떠내려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는데도 선비는 곡식을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글 공부에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선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런 남자를 남편이라 믿고 평생 살아야 하나 고생길에 가시밭길 뿐인데 그래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버리자. 부인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아침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가 집을 나가겠어요. 부인은 보따리를 싸들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몇 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부인은 길을 가다가 요란한 행차를 만났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머리에 어사화를 쓰고 여러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말을 탄 사람을 보고 까물어칠 듯이 놀랐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발한 듯이 가슴을 펴고 말 위에 앉아있는 선비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더 참고 사는 건데 부인은 선비를 버리고 떠나온 것이 몹시 후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찾아가서 용서를 빌자.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선비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인은 선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청했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부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을 용서해 주겠소. 우선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동에 기러 오시오. 부인은 우물로 달려 갔습니다. 그래서 얼른 물 한 동에 기러 왔어요. 선비가 말했어요. 그 물을 땅에 쏟아 버리시오. 부인은 또다시 선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당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선비가 또 말했어요. 엎질러진 물을 몽땅 동이에 주워 담으시오.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터무니없는 주문이었어요.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몽땅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벌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동이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부인은 동이를 들고 신화동에서 당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찾아갔습니다. 부인은 고갯마루에 동이를 내려놓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동이의 침을 뱉어주세요. 그러자 고개를 넘어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뭐 침을 뱉어달라고 희한한 부탁을 다하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동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침을 뱉어달라는 거요? 동이의 침을 모아 무엇에 쓰려고 혹시 약으로 쓰려는 건 아니요? 한 사람이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침을 약으로 쓰려는 건 아니고요. 땅에 버려질 침을 동이에 가득 모으면 저는 남편에게 용서를 받고 남편과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셈치고 고개를 지나는 길에 꼭 침을 뱉어주세요. 부인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그렇다면 도와드려야지. 사람들은 동이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동이에 침을 뱉었지요. 부인이 이 일을 시작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주워 담지 못한 물의 약만큼 침으로 채운다면 그 정성에 감동되어 선비가 용서해주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 부인이 동이를 침으로 채워 남편의 용서를 받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령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고개를 지날 때마다 침을 뱉게 되었고 고개 이름도 침뱉는 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똥벼락 맞은 사람 옛날 충청도 공주 땅에 김서방 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어찌나 정성스레 섬기는지 하늘이 낳은 효자라고 온 동네에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러나 김서방은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에게 새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김서방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 몸져 누워버린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약한첩 지어드릴 돈이 없으니 김서방은 앞이 캄캄 했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로지 한숨뿐 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 약순물이라도 떠다 드리자. 김서방은 생각다 못해 약수터로 가서 약순물을 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순물을 아버지에게 약 대신 드리고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산신령님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하루빨리 병이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서방은 날마다 약순물을 떠왔으며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서방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김서방은 들어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으면 당장 금악동에 있는 고개에 가보아라. 김서방은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부역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금악동에 있는 고개라면 주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였습니다. 김서방은 일어나자마자 그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고개마루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김서방은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약을 사서 아버지에게 드렸더니 아버지는 그 약을 먹고 병이 금방 나았어요. 김서방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판 돈으로 새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김서방의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여 이런 큰 복을 내린 거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서방을 칭찬했습니다. 건넘 마을에는 박서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과는 달리 박서방은 불효자였습니다. 박서방도 김서방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서방은 욕심이 생겼어요. 금송아지가 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건강한 아버지를 일부러 아프게 만든 다음 날마다 약수터로 가서 약순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린 뒤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렸지요. 산신령님 아버지가 많이 아픕니다. 속히 병이 낫게 해주세요. 박서방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웅얼웅얼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서방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들어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으면 당장 금악동에 있는 고개에 가보아라. 박서방은 웃으면서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송아지를 얻게 되었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고갯마루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 였습니다.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의 집에는 외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마당에 메어 놓았어요. 박서방은 퇴마루에 걸터 앉아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황금빛 꿈에 젖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럼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머슴은 열명쯤 거느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였습니다. 얌전히 서있던 금송아지가 벼랑간 미친 듯이 날 뛰었어요. 음메 마구 일부 지지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의 입에서도 구린똥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서방은 기겁을 냈어요. 맙소사 금송아지가 똥을 싸다니. 박서방은 똥을 피해 퇴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똥은 점점 더 차올랐습니다. 마당을 삼키고 퇴마루를 삼키더니 집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박서방도 똥에 파묻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금악동에 있는 고개는 우금치 라고 불렸습니다. 금송아지가 있던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어느 온기장수 이야기 옛날 어느 모다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쨍쨍 내리쬐었고 바람도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나뭇잎이며 풀립들까지 모두 충 늘어져 있었지요. 한 온기장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날이 어쩌면 이렇게도 덥단 말이냐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구나 잠시 쉬었다 가 가야겠다. 온기장수는 곧 나무 그늘을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온기장수는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잠깐 쉬는 동안 그만 공상에 빠졌습니다. 어디 세미나 한번 해볼까 한 양 주고 산 놈은 두 냥을 받고 두 냥 주고 산 놈은 네 냥을 받고 네 냥 주고 산 놈은 여덟 냥 냥 냥 어느새 온기장수의 입가에는 엷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온기장수는 또다시 공상에 빠졌어요. 그럼 한 짐이 두 짐 되고 두 짐이 네 짐 된단 말이지. 온기장수는 이미 백만 장자가 된 듯 흐뭇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을 흘렸지요. 군침까지 꼴가닥 삼키면서 온기장수는 다시 세멸 했습니다. 재산이 백만 냥인 부자가 어찌 아내 없이 살 수 있겠는가. 백만 냥만 벌면 우선 장가부터 들어야지. 그리고 고래 등 같은 집을 짓는단 말이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 보면 아들딸이 태어나겠지. 온기장수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내와 아들딸의 모습을 그리며 그리며 행복해 했습니다. 음 아들을 몇 명이나 낳을까. 다섯 명쯤 낳을까. 아니야 그건 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많으면 저희들끼리 싸움이나 하지 않을까. 괜찮아 서로 싸우면 이 막대기로 때려주지 뭐. 온기장수는 너무 신바람이 난 나머지 시계를 받쳐놓았던 막대기를 빼내어 공중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온기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모두 깨지고 말았어요. 온기장수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온기에다 지게까지 부서졌으니 이제 이 일을 어쩐담.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온기장수는 땅을 치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온기장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어? 저건? 자세히 보니 깨어진 온기 가운데 세냥짜리 온기 하나가 멀쩡했습니다. 온기장수는 너무 반가워서 손뼉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아주 망할하는 법이 어디 있나 저놈을 팔면 여섯 냥이 되고 다시 팔면 열두 냥이라 온기장수는 다시 공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백만냥까지 세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 옛날 옛적에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라도 손자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쩌다 손자가 눈에 띄지 않으면 안절보좌 못했지요. 손자의 이름은 똘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올라오면 그 음식을 모두 똘이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똘이가 오물오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했지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흥얼거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손자 똘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자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딜 갔지? 쉬하러 갔나? 쉬하러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똘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뒤뜰로 나가보았어요. 그때 똘이가 저만 치서 배 두 개를 주워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옳지 이 할아버에게 주려는 모양이구나 기특한 녀석이로세. 할아버지는 흐뭇한 마음으로 똘이를 기다렸습니다. 똘이는 배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드렸어요. 할아버지 배 잡수세요. 할아버지는 이 큰 걸 잡수세요. 작은 것은 아버지에게 드리겠어요.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똘이의 머리를 쐬다듬어 주었지요. 아이고 그놈 참 기특하다. 어찌 그런 생각을 다할까. 어른을 알아보는 눈이 꼭 하라비를 닮았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빙글에 웃으며 똘이를 덥석 안아 울렸습니다. 효자 났구나. 이 다음에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겠구나. 똘이는 곧 작은 배를 들고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똘이는 가지고 있던 작은 배를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아버지 배 잡수세요. 오냐 고맙다. 우리 아들도 이젠 다 컸구나. 효도란 어려서부터 몸에 베어야 하느니라. 할아버지께는 금배를 드리던데 아주 잘했다. 아버지도 똘이의 머리를 쐬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똘이가 자랑스러운 듯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 아버지 할아버지께는 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잠시 이야기를 멈춘 똘이가 아버지 귀에 입을 대고 소곤 거렸습니다. 그 배는 시공창에서 건진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는 지혜로운 남자가 끝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내용은 비슷한데 이야기는 여러가지입니다. 한마리 두마리 끝도 없이 동물의 수를 세는 것도 있고 졸졸졸졸하며 끝도 없이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내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긴 이야기 내기 때문에 만든 이야기라지만 우리가 잠이 안올 때 양 한마리 양 두마리를 세는 것처럼 잠이 안올 때 듣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